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자 입니다 자 오늘도 쭉 다니면서 제가 이쁜 아이들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첫 아이부터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푸시켓입니다 푸시켓 푸시켓 크기 좋구요 얼굴이 3두 이상 군생이에요 크기 굉장히 좋구요 잘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15cm 정도 나오죠 자 요거는 얼굴이 조금 더 많아요 속에 자구들 많이 달았구요 이 아이들 2만원짜리 16,000원씩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 16,000원씩 너무 예쁘죠 푸시켓 아주 이쁜 푸시켓 16,000원씩 드리고요 엊그제 그 소개시켜 드렸던 몇아이 안남았습니다 이 페스티발 철화입니다 자 페스티발 철화 요 아이들도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한 아이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철화가 이렇게 잘 엮였구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얼로 되고서 철화 뒤에 한두분만 철화하고 나머지 다 생얼이에요 멋지죠 요아이도 자 요아이 두아이 보여 드립니다 자 페스티발 철화 16,000원씩 드리고요 가격 굉장히 잘 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페스티발 철화 요아이 요아이 두아이 보여 드립니다 16,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흑사금이에요 흑사금 제가 엊그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제 뿌리를 뽑아 가지고 다 정리하고 뿌리 아주 굉장히 잘 내렸더라구요 뿌리 잘 내렸고 이렇게 확인해서 한번 심어 봤습니다 번갈이를 해 봤어요 너무 예쁘죠 보통 뭐 시중에서 뭐 4만원 이상 요런 아이들은 하셔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이구요 제가 저희들 3만원씩 이거 드렸어요 3만원씩 자 세일가 3만원씩 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 흑사금 제가 세 개를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요 자 흑사금 분생 뿌리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 눈꽃젤리에요 눈꽃젤리 눈꽃젤리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요거 7만원씩 드리는 아이거든요 7만원 7만원인데 오늘 요거 6만원씩의 세일가 드릴 거에요 6만원씩 드립니다 눈꽃젤리 지금 달궈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달궈지면 너무나 예쁜 모습을 가지는 아이예요 제가 우측에 달궈진 사진을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요아이 자 눈궈젤리 재난번에도 한번 보셨을 거에요 저희 달궈진 아이들 여러분들께 드렸던 아이 눈궈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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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궈젤리는 6만원씩 드립니다 눈궈젤리 굉장히 요정도면 크기도 괜찮습니다 크기는 10cm 가까이 되구요 9cm 는 넉넉하게 되겠습니다 눈궈젤리 눈궈젤리 6만원씩 드리구요 자 그리고 한번 여기 가볼까요 여기 레볼루션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레볼루션 만원씩 드렸던 레볼루션 4개 남았구요 자 요거는 웨이티 호야입니다 웨이티 호야구요 꽃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는데 이거 또 향기가 있어요 요아이들 향기가 있구요 꽃이 주렁주렁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 다 꽃대에요 요런거에요 이렇게 자 꽃대는 다 있습니다 웨이티 호야 요아이들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구요 분갈이는 그 큰 분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걸어서 키워도 되요 물줄 때 물속에 푹 담궜다가 한번씩 꺼내시면 뭐 한 일주일 이상 갑니다 자 잎이 좀 쭈글거리거나 그렇게 힘이 없을 때 물 충분히 담겼다 꺼내시면 되구요 잎에 부들부들해 가지고 힘이 없을 때 물주시면 되요 자 호야 아주 계속 꽃을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 꽃을 굉장히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꽃도 이쁘구요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호야 에이티 호야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아 제가 그리고 이거 소인제 복륜금 이거 만원씩에 드렸던 아이죠 이거 만원씩 자 여러분들께 이거 전에 만원씩 드렸던 소인제 복륜금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 생겼구요 이렇게 여기 작은 아이가 만원씩 드렸구요 여기 큰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일값 3만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3만원 완전히 이거는 뭐 다른 금이 안 들어있고 완전 복륜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인제는 뿌리가 막 다른 그 다육이처럼 길게 쭉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물 말려 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곧게 길게 뻗는 아이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듯한 그런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자 이거 가격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크기 비교 이렇게 차이납니다 이거 만원이구요 이거 왼쪽에 3만원 드립니다 너무 예쁜 소인제금 3만원 요거 작은건 만원이구요 이 아이는 그 환협관츠 금으로 빼놓았던 아이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금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 좋은 아인데 지금 금이 이렇게 한집 들어있어요 이거는 관츠금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이거 하나 있어요 수량이 크게 보시구요 자 요거 간츠금 12,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로사핑크에요 로사핑크 자 로사핑크 큰 분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아주 굉장히 예쁘죠 자 요것도 3만원씩 드렸던 아이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자 로사핑크 요아이 요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로사핑크도 진하게 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쁘면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요아이도 로사핑크 2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잼스톤이죠 잼스톤 잼스톤 군색 요아이 우측에 요 작은아이는 12,000원 드리고요 요 왼쪽에 큰아이는 3만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3만원 자 요거 보통 뭐 5만원짜리 5만원에 거래되는 아이인데 요거 3만원에 드릴 거고요 요 작은아이는 12,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17cm 17cm 18cm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굉장히 큰아이입니다 잼스톤 요거 3만원 드리고요 작은아이 12,000원 드립니다 자 요아이가 그 레이디립 이지요 레이디립 아 너무 이쁩니다 물이 잘 들어 가지고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아이들은 8,000원씩 드릴 거에요 자 레이디립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레이디립 8,000원 드리고요 자 크기는 11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레이디립 8,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슈퍼와인 군생이고요 슈퍼와인 요거는 3만원에 드렸던 아이 24,000원에 드립니다 24,000원 자 슈퍼와인 요아이 3만원짜리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기 요아이는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 자 요 베르테르는 14,000원에 드릴 거에요 14,000원 자 베르테르 14,000원 드립니다 자 요 베르테르 14,000원 드리고요 요거는 트럼소에요 트럼소 트럼소 요 2두짜리 군생들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트럼소 구요 자 이 트럼소는 분이 뽀얗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자 요 트럼소 요거는 8,000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헤르메스 군생들도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 헤르메스 자 헤르메스 군생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슈퍼미니마에요 슈퍼미니마 자 슈퍼미니마 크기도 잘 크고요 달궈지는 것도 지금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14,000원씩 드립니다 슈퍼미니마 14,000원 드려요 수량이 이번 올려드리는 영상은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른 하셔야 될 거에요 요거는 12cm 정도 나오네요 슈퍼미니마 이거 1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제스타에요 제스타 제스타 군생들 지금 이거 8,000원짜리 인가요 8,000원 아 6,000원씩 드립니다 제스타 군생들 6,000원씩 드릴 거에요 보통 다 3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3도 이렇게 자 요 제스타 군생들 자 6,000원씩 드립니다 6,000원 자 그리고 이거 미나에요 미나 미나는 이두 기준에서 제일 먼저 요런 이두 짜리들 골라서 3,000원씩 드립니다 미나 3,000원씩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미나도 미나도 이제 목대로 크면서 위에가 목대로 나오면서 화엽제거 하고요 목대로 크면서 굉장히 멋지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3,000원씩 해 드릴게요 미나 이두 기준에서 3,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블루아이죠 블루아이 자 오랜만에 보여 드립니다 이거 블루아이 만원 드려요 자 블루아이 군생 만원 드리고요 이렇게 크기는 자 줄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블루아이 만원 드리고요 요번에는 그 슈퍼벨라 거든요 슈퍼벨라 이거 저희들 지난번에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였었고요 요아이들은 만원씩 해 드렸습니다 슈퍼벨라 만원씩입니다 자 슈퍼벨라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 슈퍼벨라는 만원씩 드리고요 요기 쭉 가볼까요 요거는 올 한시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멋있는 아이 됩니다 요아이들 제가 그 2만4천원씩 드렸는데 요거 가을 되면요 3만원씩 받을 거예요 많이 컸고요 달궈지면 너무 예뻐져요 요거는 지금 2만4천원 드릴 겁니다 오늘은 2만4천원 드리고 이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요거는 3만원씩 여러분들께 드리라 입니다 요거는 2만4천원씩 드릴 거예요 오란시에요 오란시 오란시 2만4천원 드리고요 요거는 스타더스트죠 스타더스트 요거는 6만원짜리 세일해서 제가 지난번에 4만원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요거 2만원 빼서 4만원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크기가 작은 크기가 아니고 높여보세요 요거 높이도 좋고요 요거는 크기요 크기가요 자 보세요 요거는 17cm 나와요 크리스뷰티 크리스뷰티 요거 하나 남은거 한 분께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그리고 여기 엊그제 소개시켜드렸던 맥라이징이고요 맥라이징 요거는 맥라이징 4천원씩 드렸고요 요거 제이드스타도 4천원씩 드렸습니다 제이드스타 4천원씩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tm이 있습니다 tm 잘 든 tm 요거는 6천원씩 드립니다 tm은요 tm 6천원씩 드리고요 자 너무 이쁜 tm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아이들은 자정이라는 아이죠 자정 자 이것도 정말 예뻐지네요 이거 보세요 색감이 아주 오묘한 색을 가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자정은 만원씩 드리고요 자 자정 만원씩 드리는 자정입니다 자정 너무 예뻐요 이렇게요 아 이거 보세요 생김새가 참 너무 예뻐지네요 이렇게 자 자정은 만원들이고요 자 이거는 샤르몬이죠 샤르몬 자 이거는 샤르몬이죠 샤르몬 자 샤르몬 이것도 만원씩 드립니다 샤르몬 여기 화양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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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씩 드리는 화양연화 자 여기 프랭크 8천원씩 드리는 프랭크요 그리고 여기 소음 8천원씩 드리는 소음념 여기 소음념 8천원씩 드리는 소음념 있구요 여기 소음념 8천원씩 드렸구요 여기 사랑미인 16,000원씩 드리는 사랑미인 있습니다 사랑미인 16,000원씩 드리는 사랑미인입니다 자 이 아이는 그 반대리구요 반대리 반대리는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잎이 물이 적으면 화엽이 져가지고요 노란잎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좀 가끔 자주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반대리 3만원씩 드립니다 3만원 자 수영 좋고 요아이들은 물만 잘 주면요 꽃대가 봄 여름에서부터는 가을까지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꽃도 잘 나오는 반대리입니다 3만원 드릴거에요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엊그제 보여드렸던 그 멜로포로미스금이죠 멜로포로미스금 자 멜로포로미스금 16,000원 드렸구요 자 멜로포로미스금 16,000원 드렸습니다 멜로포로미스금 16,000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흑목단 분생이에요 요거 요거 한몸에서 두개가 나온 그 군생입니다 흑목단 자 예쁘죠 흑목단 요거 한두에 뭐 저희들 보통 뭐 4만원 5만원씩 드렸습니다 요거는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거 흑목단 군생 요거 요게 하나 있구요 자 요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목단에서 이렇게 자구 달기는 되게 힘들어요 어 이렇게 자구 달아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요 아이들은 두아이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흑목단 군생이구요 자 요건 오니스 오니스 갈룸 이라는 아이예요 오니스 갈룸 자 아프리카식물 알프리식물이구요 오니스 갈룸 이거 3만원 드리나요 3만원 자 오니스 갈룸 요거는 3만원 드리구요 자 요게 흑목단 금이 있습니다 흑목단 금이 있구요 제가 그 셧동영상에 올려놨던 요 흑목단 금이 있구요 요거는 수산이에 자 요거 꽃 보세요 꽃 잔잔하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죠 수산이에 요거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요 수산이에는 3만원 드리구요 너무 아주 예쁜 꽃을 피죠 이렇게 멋지네요 자 요거 수산이에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트리스테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죠 요거 트리스테 자 요거 트리스테 입장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트리스테 요거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요거 트리스테 5만원 드리구요 요거는 8천의경이에요 8천의경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아주 그 입장이 아주 똘방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런아이들 8천의경 8천원씩 드릴거에요 8천원 이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것도 아주 멋지게 크는아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8천원 드립니다 8천의경 8천원씩 드릴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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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8천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니기와라 운이기와라 운이기와라 요아이들은 만원씩 드립니다 요거 보통 2만원씩 합니다 2만원씩 운이기와라 돌아가면서 새우리처럼 멋지게 크는 하월시하고요 요거는 만원씩 드릴거에요 만원 드립니다 저렇게 만원 드리는 운이기와라구요 요거 브래비폴리아에요 브래비폴리아 요 브래비폴리아도 만원씩 드립니다 제가 많이 지금 늘려가지고 요아이들은 만원씩 드릴게요 자 브래비폴리아 요거 두개 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크는 아이구요 요번에는 스텔라타에요 이거 스텔라타 이거 스텔라타 밑에 지금 화분에 흙 속에 뿌리가 묻혀서 그렇지 빼서 올려 심으시면 멋지게 기둥이 나오는 요것들 2만원씩 드립니다 스텔라타 스텔라타 2만원 드립니다 스텔라타 2만원 드리구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구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